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지역은 대체로 구름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동부지역은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7도, 순천 영하 2에서 7도, 광양 영하 1에서 8도, 오훙은 영하 2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5도, 목포는 영하 2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 먼바다에서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설 명절 동안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